안녕하세요. 투단비 적중특강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투단비에서 생기초화 650을 담당하고 있는 최우선 강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대기업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 3월 15일 정기시험을 잘 공략하면 정기시험만 있을 때는 성적표가 좀 늦게 나오는데 이런 중간시험이 있을 때 성적표가 좀 빨리 나오니까 공채를 잘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기출유형들 여러분 3월 15일 시험을 잘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주 문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풀어보실 때 어떠셨나요? 네 저희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문제풀이를 해서 3월 15일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Part 1이 5문제, Part 2 25문제, 3, 4가 각각 한 세트씩 해서 3문제씩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Part 1부터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Part 1 사진을 봤더니 사무줄 사진이 나오셨는데요. 최근 사무실에서 나온 사진에서는 공통적인 어떤 행위보다는 세밀한 단어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진을 딱 보셨을 때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이런 디렉션이 나오신다면 속으로 Telephone, Monitor, 이 여자가 지금 이거 가리키고 있어 이런 세밀한 단어들을 한번 준비해보시면 아주 어려운 단어로 발음해도 우리가 문제풀이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A의 보기부터 들으면서 우리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A요. 네, The man is browsing the displays 이렇게 나오셨네요. 이 브라우징은요. Part 1에서 우리 세밀하게 내용 확인하지 않고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실 안에 디스플레이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네요. 답이 될 수 없겠죠. 최근에 나온 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시면요. 리뷰잉도요. 역시 우리 보다라고 해석하고 가시면 Part 1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또 하나는요. Grancing 이라는 표현 같이 한번 보다라고 해석하고 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라우징 방금 나왔던 거 체킹 같은 경우도 우리가 Part 1에서는 세밀하게 해석하지 않고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B의 보기로 같이 가시죠.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B 네, 이렇게 얘기했네요. They are facing each other. 얼굴이 향해요 each other. 서로에게 향해요. 봤더니요. 둘이 같이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서로에게 얼굴이 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acing 얼굴이 향해요. 같은, same, 방향에서 direction.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정답의 표현일 것 같아요. C로 같이 넘어가시죠. C The woman is pointing at a screen. 네, 여자가요. Woman is pointing 하고 있대요. At the screen 이렇게 얘기하셔서 화면에 포인팅 하고 있습니다. 토익에 나오는 손동작은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보실 수 있어요. 포인팅, 가리키다. 그 다음은요. 어, 저기죠. shaking. 악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ising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누가 이번에 토익 대박 내실까요? 선생님, 저요 하시는 거예요. raising your hands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표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봤더니 여자분이 스크린에다 포인팅 하고 있으시네요. 어우, 얘가 정답이시네요. 네 번째 보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The woman is plugging in the telephone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저는요. 플러그인 이 무슨 표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 주어의 내용인 더우먼과 텔레폰이 연관성이 얼마나 깊은지 빨리 계산해 보세요. 지금 여자가 텔레폰과 연관이 깊은가요? 아니요. 사실 여자분이요. 텔레폰과는 거리감이 좀 있으시죠? 얘는 답이 될 확률이 적어요. 실제로도 오답이시죠. 봤더니 더우먼 is plugging in 뭐냐면 플러그를 꽂아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플러그인이나 텔레폰, 아니요. 전화가 여자분하고 연관성이 적어서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C 내용 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포인팅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어서 재빠르게 우먼과 스크린이 얼마나 상관광역 깊은지 보는 거예요. 우먼과 스크린이 지금 상관광역 깊은가요? 아니요. 아, 상관이요? 굉장히 깊죠. 왜냐하면 여자분이 스크린을 지금 터칭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남자분과 동사의 내용 못 들었어요. 그럼 빨리 디스플레이 계산하셔야죠. 남자분과 디스플레이, 진열품이요. 얘가 상관광역 깊어요? 진열품이 아예 없는데요. 역시 답이 될 확률이 적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장에 가시면 분명 모르는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주어의 사람이라면 주어의 내용과 명사의 내용이 얼마나 연관이 깊은지 확인하셔서 그 연관성이 깊은 것을 답으로 뽑으면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해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로 같이 가시죠. 두 번째 문제 봤더니 부둑과의 배가 정박되어 있는 사진이요. 우리가 보기 내용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번에, 2번에 A야. 아, 얘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저는요. 패신저만 듣고 무조건 오답 처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사람이 없는 사문사진이시거든요. 사문사진에서 우리가 세 가지는 무조건 오답 처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들리셨어요? 무조건 오답 처리. 두 번째요, 사람 주어로 시작합니까? 무조건 오답 처리요. 세 번째요, 빙이 나오세요? 무조건 오답 처리 하셔야 되겠어요. A야 확인했더니 The passenger 하고 시작하거든요. 얘는 뭐죠? 사람 주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승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승객이 사진 속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진 속에 승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사람 주어로 시작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뒤에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도 저는 The passenger만 듣고 무조건 오답 처리할래요. Boarding on a boat 했어요. Boarding은 뭐냐면 탑승하다. 그래서 사람이 보트에 탈 때 탑승하다. 짐이 실리면 뭐라고 하죠? Loading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 다운받을 때요. Loading이라고 뜨는 건 그 파일을 제 컴퓨터에 짐을 싣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보기. 내용 확인하러 가시도록 하죠. B.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봤더니 The cargo ship에서 짐을 담은 배가요. Approaching, 접근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Shoreline 하셨는데요. 여러분 얘는요. 부두가예요. 부두가는 사실 시멘트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Dog이라고 얘기하거나 Pier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부두의 기능은요. 배를 메어두는 곳에 있어요. 배를 메어두는 건 뭐라고 하냐면 Be Tied Up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해변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진에서 Be Tied Up이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Be Tied Up이라는 표현도 확인하고 가셔야겠어요. Shore는 반면에 어떤 거냐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해변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Shore를 듣고 오답 처리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Part 1의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A가 확실히 오답인 건 확인했습니다. 근데 B가요. 헷갈려요.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헷갈려요. 그럼 남겨주시고요. C와 D를 오답인 걸 확인해서 B를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문제풀이 하시는 분 중에 A가 정답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Part 5로 넘어가죠. Part 5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행위는요. 마음에 영향을 줘요.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불안감이 커지시거든요. Part 1을 풀 때는 Part 1에 있으셔야 돼요. A가 정답이어서 A가 정답인 걸로 한 번 문제를 푸시고 B와 C, D가 오답인 걸 확인하셔서 오답을 제거해서 정답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Part 5는 반드시 두 번 문제풀이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보세요. 얘가 헷갈려요. 그럼 우리 C와 D로 오답으로 제거하든 등 혹은요, C와 D 중에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있는지 확인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C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C 같이 가시죠. 네, C의 내용 같이 확인했더니 The rope is being pulled out from the water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3호 사진에서 3가지 뭐 오답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빙이요. 들리면 무조건 오답. 왜냐하면 빙은요, 뭐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어서 무엇을 행위하고 있는 중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뭐뭐하고 있는 중 할 수 없기 때문에 빙만 듣고 선생님, 저는 앞에, 뒤에 하나도 못 들었는데 빙만 들어서 오답 처리했어요. 잘하셨어요. 빙 듣고 오답 처리하셔야 되죠. 첫째 문장 보시면 The rope, 로프가요, pulled out 해서 푸른 여 잡아당기는 거여서 잡아당겨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From a water 물의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이 있으셔서 물속에 있던 로프를 잡아당겨서 꺼내고 있는 사진이 나오셔야 정답이 될 거예요. 빙만 듣고 오답 처리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D로 같이 가시죠. D The boat is tied up at the dock. 자, 이렇게 나왔네요. 내용 확인돼요. The boat, 보트가요. Be tied up. 어, 제가요. 기출문제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뭐였죠?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넥타이 뭐냐면 목에 메잖아요. 그래서 타이거든요. 그래서 메어놨어요. At the dock. 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였어요? 네, 맞아요. 부둣가에 배가 메어져 있어요. 얘가 바로 정답이시네요. 자, 우리 3번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3번 3번 봤더니 주방에서 남자분이 요리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시네요. A의 보기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A 저는요. 전체 문장 듣지 않고 서버를 듣고 오답 처리할래요. 왜요? 서버는 뭐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은 지금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아니고 요리하시는 분이 셰프네요. 그래서 서버 듣자마자 오답 처리 가능한데요. It's carrying. 옮기고 있어요. 어, 플레이트 오브 디젤. 그래서 플레이트는 여러분 뭐였죠? 어, 맞아요. 이렇게 생긴 접시가 플레이트예요. 그럼 바크리처럼 오목한 건 뭐라고 하죠? 맞아요. 보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큰 쟁반은 뭐라고 하죠? 어, 맞아요. 트레이라고 하셔서 트레이까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가요. 플레이트로 옮기고 있어요. 서버 보이지도 않아요. 오답 처리할래요. B번으로 가셔서 B의 내용 확인하시죠. 네, 여기서 the man is stirring 하셨는데요. stir는요. 휘졌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in a pan. pan은 후라이판이죠. 후라이판에 뭔가를 휘젓고 있으세요. 여기 봤더니 집게 잡으셔서 타지 않도록 잘 휘젓고 계세요. 네,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얘 휘졌다 라는 표현하고 같이 몇 가지 표현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poor. poor은요, 붓다 라는 표현이시고요. 또 하나는 sip. sipping은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호흡으로 하면서 홀짝 마시다. sipping some coffee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가시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see 내용으로 가시죠. see 네, sink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싱크대. 바로 그 싱크대죠. 싱크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stove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같은 거 stove라고 얘기하셔서 sink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네요. d의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d야 o, pouring 우리가 봤던 단어예요, 무슨 단어죠? 맞아요, 부어요. 워터를요, 어디로부터 붙죠? 볼로 붓고 있어요. 그래서 밥그릇같이 오목한 그릇에서 물을 붓고 있는 사진이 나오셔야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서버를 듣고 오답 처리하셨고요. 선생님, 저는 스터링 몰랐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맨과 펜이 얼마나 연관관계가 깊은지 보셔야 되는 거죠? 연관이 깊죠? 왜냐하면 남자분이 지금 펜을 홀딩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봤더니 washing pen is sink, sink 보이지도 않아요. 네 번째, pouring water from a ball이요, 볼 보이지도 않아요. 해서 답은 뭐가 되시죠? 자연스럽게 b,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4번 문제 같이 가시죠. 4번에 a a 자, 보실게요. he is wearing protective gloves. 우리가요, wearing과 같이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put on이란 표현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푸돈은요, 옷을 입고 있는 중이라고 외우세요. 푸돈이 뭐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시죠. 푸돈은 중 굉장히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푸돈은 중 잊지 않으실 거예요. wear은요, 그래서 푸돈은 지금 팔다리를 끼고 있는 상태셔야 되는데 이분 지금 장갑을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으세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어요. 아, 푸돈으로 가시면요. 보기에서 보시면 he is wearing, 입고 있어요. 어, 맞죠? protective gloves, 해서 보호장갑 끼고 있으세요? 어, 얘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딴 데로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b, c, d, 오답 확인하셔서 a 정답인 거 확인하실게요. b의 보기 같이 가시도록 하죠. b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e is operating에서 작동시키고 있어요. construction machinery에서 공사 장비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operating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와 머신이 얼마나 영광하게 깊은지 확인하셨어야 돼요. 머신이 보이지도 않네요. 답이 더 영광하게 적겠네요. c 내용 확인하시죠. c c he is building a brick wall 네, he is building에서요. brick wall 나오셨는데요. 짓고 있어요. brick wall 하셨는데 오답은 여기 있네요. wall이 뭐죠, 여러분? 벽이란 뜻이죠? brick은 요게 벽돌이 brick이어서 답이 더 확률이 높은가? 하고 불안불안했는데 wall이 확실히 오답 처리해 주시네요. 우리가 brick하고 같이 봐야 될 단어요. soil 흙이라는 단어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brable 단어가 난이도가 높은 단어예요. brable, brable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또 하나는 어, 저기죠? cement cement는요, 여러분 어, 우리가 아는 cement인데요. 얘가 영어 발음을 했을 때 cement 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T의 발음이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듣도록 하실 거예요. wall에서 오답 처리 되시네요. D에 보기로 가시죠. D 어, 얘가 뭐라고 하면 kneeling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kneeling이 뭔지 몰라요. 그럼 빨리 he하고 grass의 상관관계 보셔야 돼요. grass하고 지금 grass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여요. grass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단어 뭐 있죠, 여러분? 맞아요. 잔디라는 뜻의 run이라는 단어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잔디 나온 김에 잔디 깎아도 확인해 보실까요? 잔디 깎는 거 mowing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일단 grass와 he가 영어 강의에 적으니까 동사 내용 못 줘보셨어도 우리가 오답 처리하실 수 있는데 공부니까 kneeling 확인하시죠. 니가 무릎, kneeling, kneeling 하는 게 무릎을 꿇는 거. 그래서 kneeling 하시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어,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이 정답이었는데 brass에서 오답 처리 되셔서 우리가 정답을 a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같이 가시죠. 5번의 a요. a, the man is adjusting the microphone. 네, the man이요. adjusting 얘기하시거든요. adjusting은 조절하다 이런 뜻이죠. microphone. microphone 뭐냐면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m, i, c. 맞아요. mic, air. 그래서 microphone은 adjusting 합니까? adjusting 동사 몰랐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man과 microphone 상관관계. 남자가 microphone 만지고 있나요? 만지고 있지 않아요. 답이 될 확률 적겠네요. 그래서 microphone을요. 이렇게 잘 입에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입 쪽으로 조절한다든지 높이를 조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adjusting microphone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답이시네요. b번으로 같이 가시죠. b, the case has been placed on the pavement. 네, 그래서 케이스가요. 요거죠. 케이스가요. have been placed. 해서 놓여져 있어요. 어디냐면 on the pavement. 이라고 해서 pave라는 동사는요. 도로포장이라는 단어에서 도로포장된 것 위에 그래서 포장도로 위에 놓여져 있어요. 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포장도로 위에 케이스가 놓여져 있어요. 어, 그런데요. 얘가 바로 정답일 때 확률이 높네요.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든요. 첫 번째로 be placed가 있다. 라고 해석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타 케이스가 눕혀져 있거든요. 눕혀져 있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be lying on 이라는 표현도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는요. pave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pave가 도로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도로포장하고 같이 보는 단어 뭐 있냐면 도로를 포장하면 도로가 부드러워지시죠. 그래서 smooth라든지 혹은요. resurface에서 도로를 다시 포장해요. 라든지 도로의 질이 향상됐다는 improve라는 표현도 같이 보고 가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pave, 도로포장된 것, 포장도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see의 내용 확인하도록 하시죠. see the crowds are watching a street performance crowd에서 crowd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오답인데요. crowd는 우리가 군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군중과 같이 비교해 봐야 될 거 audience 같이 보셔야 돼요. audience는요. 관객이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군중과 관객은 좀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갔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관객, 군중 할 수 있지만 명동거리에 나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군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객이라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개념 한 번만 작곡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D의 내용으로 가셔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D 기타가요. display in a window 나오셨는데요. 윈도우는 지금 쇼윈도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길거리 연주하고요. 최근에는요. 길거리에서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행진이란 표현을 같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요. parade라든지 아니면 웨딩마치 할 때처럼 marching 하시는 게 바로 행진인데요. 행진하는 거나 길거리에 악사할 때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스테이지나 혹은요. 스튜디오 는 무대 낙차가 있거나 조명기구가 설치된 곳이 스테이지 스튜디오거든요. 이런 곳에 절대 쓸 수 없죠. 두 번째로는요. pack 꼭 연주 잘하고 있는데 he's packing up the instrument 라든지 he's putting the instrument into a case 라고 짐을 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요. 잘 연주하고 있으니까 연주 좀만 더 하게 해주세요. 오답 자주 나오세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오답이 나오시냐면 여기에서 cd 같은 거 이런 거 아 여기 cd네요. cd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판매하시는데 some cds cds가 디스플레이 돼 있어요. 하면서 뭐라고 나뉘면 in the window 나오시거든요. window 제가 뭐라고 했죠. show window요. show window는요. 제대로 된 상점에서 있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길거리 연주하는 곳에서 세 가지가 오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답 자주 나오는 표현도 잊지 않고 가시도록 할게요. part 1 여기까지 보셨고요. 우리가 이어서 part 2의 내용 확인하러 가시죠. 자 part 2 시작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우리가 음성부터 들으면서 시작하시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하고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스크립트 확인했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맞아요. 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잡는 거 중요한 거 보죠. 예 농사 잡아서 who ask 해서 누구한테 요청해요? 누구한테 요청해요? 지금 ask도 못 잡으셨어요? 그럼 뭐 잡으셔야 되면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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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 돼요. 우리가 토익이 익숙하셔서 뒤에 문제까지 보시면 가장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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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요청해요? 누구한테 요청해요? 뭐냐면 리드하는 걸 누구한테 요청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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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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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바사 쉬우드 이벳이라는 분이요 자기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최근에 경향은 후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 이름을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내면서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최근에 경향이거든요. 만약에 못 알아들였었으면 역시 별표 치시고 B와 C를 오답인 걸 확인해서 A를 정답으로 확인하셔야겠네요. 우리가 B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셨더니 A B의 내용이요. B의 내용이요. B의 내용이요. Read it by yourself. 어 누구예요? 했는데 Read it by yourself. 얘는 오답이죠. 왜 오답이죠? 맞아요. Read와 read. 유사 발음 제거 되셔야 되죠. C의 내용 확인했더니 To have an interview 하셨는데요. To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경우 우리 뭐에 대한 답이죠? 맞아요. Y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라고 물어본 데는 잡이 될 수 없겠네요. 얘는 Y에 대한 답. 얘는 유사 발음 제거. 답은 뭐가 되냐면 A 우리가 이렇게 답을 뽑을 수 있겠네요. 자 12번 문제로 같이 넘어가보시도록 하죠. 12번 문제 같이 들으시고 시작하시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where이시죠?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delivery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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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좋고 어디로 배달해요? 어디로 배달해요? 해도 좋고요. 어 여기에서 new dictionary 잡으셔서 새로운 사전은 어디로 배달해요? 하셔도 좋겠어요. 우리요? 누구요? 아니요. 어디요? 어디로 배달해요? 하시죠. 어디로 배달해요? 어디로 배달해요?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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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nks. I already have it. 어디요? 어디요? C Let me check the list. 네. 이렇게 되시죠. 답은요. C라고 보여주는데 잡으실 게 처음부터요. 어디요? 했더니 the directory 기획해서 direction, director 유사 발음 제거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석이 안 되거나 뭐하거나 우리가 똑같은 유사 발음을 넣으시면 오답 제거하셔야 되죠. B로 가시죠. 4, 3, days 얘는 뭐에 대한 답이냐면 how, long에 대한 답이 되시겠네요. C에서 let me check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얘기하신 답은 C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같이 넘어가시죠. 질문 먼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역시 when이네요. when이네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해보세요. when will you announce 해서 언제 발표할 거예요? announce가 중요해서 언제 발표할 거야? 언제 발표할 거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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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뒤에 내용 추가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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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찾아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언제요? 했더니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뭐냐면 쌤이 결정하자마자 라고 답한 답은 B 이렇게 되시겠는데요. 우리가 이 as soon as 같은 경우에는 when에 대한 아주 무조건적인 답이 돼서 우리가 반드시 외우기로 했어요. 똑같은 거 뭐 있었죠? 맞아요. after이나 혹은 before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언제 언제냐고 물어본 내용에서 뭐뭐 하자마자 해서 시간에 관련된 내용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무조건 정답되는 거 as soon as 답은 B 이렇게 되시네요. C에서요. because 얘는 뭐에 대한 답이죠? Y죠. 왜 숙제 안 해왔어? because I'm too busy 나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요. working shift 가 해주면 체인되었대요. 여러분 shift라는 단어 근무조라는 단어 시작해서 근무조가 바뀌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시네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14번 문제 같이 넘어가시죠. 문제 14번부터 같이 가시죠. 14번 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가셨잖아요. 나머지 대부분 명사를 잡는 게 중요하시죠. what price 했더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셨네요. 보기의 내용 확인하고 가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거는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요. 길이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뒤판 존이라는 표현 잘 알아주실 거예요. 누가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건요 이 뒤판 존 스케줄 스케줄에 따라 달라요. 언제 그거 하기로 했어요? 이 뒤판 존 뭐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요.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뭐에 따라서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판 존이라는 표현 반드시 확인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길이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면 비가 되시겠네요. 자 우리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15번 음성 먼저 확인하실게요. 자 휘치하고 시작되는데요. 휘치 나올 때는 아까 똑같이 명사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휘치 오차를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저 오차를 다가 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아주세요. 2013년도에 기출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오차를 대해서 우리가 과수원이라고 알아주실 건데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휘치는 어떤 농장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물어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어떤 것이 답으로 많이 나오시죠? 맞아요. 휘치 나오면 더 원 더 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원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고 가시도록 할게요. A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어떤 과수원 어떤 거요? The one near highway number three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C The yellow chance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일단요. C는요. 오차를 철트에서 유사 발음으로 제거되실 것 같아요. B의 내용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A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면 The one 들리시네요. 어떤 거 어떤 거 그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장 어떤 과수원 하고 물어봤더니 highway 3에서 3번 고속도 우리 근처에 있는 그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답은 A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요 16번 문제 확인하시러 가시죠. 자 얘가 how would you like your tea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how would you like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잘라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외우시기로 했어요. 뭐라고 외우시기로 했죠? 어떻게 라고 외우셔야 돼요. how would you like your tea? t를 어떻게 타줄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반면에 how do you like? 이나 how did you like? 나오시면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맞아요. 얘는 어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how would you like?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tea? 그러면 니티가 어때? 라고 물어보신 거고요. how would you like your tea? 하시면 니티를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통으로 암기하셔서 시험장 반드시 가세요. A부터 우리 포기해옝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B I'd like to join your team.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C No sugar, please. 어떻게 해달래요? No sugar를 해달래요. sugar는 넣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답은 C 여러분 예를 들어 어때? 라고 해석하는 순간 답은 A가 됩니다.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나올 때는 항상 how do you like? 이나 how did you like? 에 대한 답이 보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하셔서 how would you like?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서 no sugar, please. 이렇게 답을 뽑으시는 게 중요하시겠네요. 세 개의 구호 반드시 외워서 가세요.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 들으러 한번 가보시죠. 자, 이 친구가 제일 물어보신 건 무슨 내용이었죠? 맞아요. 가장 앞에 나온 how long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long은요 길이에 대한 long도 되지만요 얘가 기간에 대한 long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보기 내용 들으시면서 가시죠. 얼마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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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요? B 얼마나 오래요? C 네, 이렇게 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B 이렇게 짜실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얘도 시간에 가는 거고 얘도 시간에 가는 거 헷갈리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S은 뭐에 대한 답이에요? 얘는 when에 대한 답 시간에 기간에 대해 얘기한 거 how long에 대한 답은요? 3 hours 얘가 답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B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로 같이 가시죠. 문제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why 왜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보죠? 동사 뭐요? transfer 그래서 왜 옮겨 왜 옮겨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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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왜 옮겨요? 왜 옮겨요? 왜예요? 아니요. 왜 옮겨요? 왜요? 아니요. 왜 옮기냐고요. 왜요? 네. 그래서 얘기하면 to build up my career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나온 형태 역시 why에 대한 답이시거든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나의 career 그래서 나의 경력을 build up 쌓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네요. 거기로 왜 가요? Munich 하셔서요. 여러분 도시 이름도 좀 어렵게 나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위났을 때 익숙하지 않으시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 하면 뮤넨이에요. Munich으로 왜 옮겨요? 했더니 to build up my career 그래서 나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요. 답은 C 되시네요.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 같이 확인하러 죄송해요. 19번 문제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19번 가세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WH 퀴즈을 쭉 했는데 처음으로 조동사 의문문이 나오셨어요. 조동사 나왔을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의미를 가진 동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지금 뭐예요? 맞아요. repaired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파워 케이블 두 번째로 잡으셔서 파워 케이블 그래서 전선이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시면 아주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가보시죠.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봤더니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일렉트리션스 가요 그래서 일렉트리션스에서 전기기술자가 한국말이랑 영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We'll be here soon 그래서 여기에 곧 올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안 됐어요. 노 라고 답한 게요. 지금 생략이 돼서 아직 안 됐고요. 전기기술공이 곧 올 거예요 라고 얘기했네요.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불을 켜주세요.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메인테너스 유지관리 보수 부서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술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곧 올 거예요 라고 말한 답은 A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20번 가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조동사 음음 나오셨네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서 동사 보세요. hire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미스터 헝이라는 표현 사람 이름 났을 때 실제 기출에서 이 미스터 났을 때 히로 받는다거나 미스 초이 이렇게 나오시면 쉬로 받는다거나 혹은 헐 이런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 이름 나오시면 히로 나오는 보기가 있는지도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hire 나왔네요. 그래서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가실 거죠?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A부터 가시죠.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C he can't 해서 어? 미스터 항 했는데 히라고 받으니까 얘가 정답이 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스터 항의 하이어 고용 했어요 안 했어요? he can't 할 수 없었어요. find 찾을 수가 없었어요. anyone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appropriate 해서 적당한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고용했다는 얘기에 못했다는 얘기에요? 노를 생략해 놓으시고 이야기한 형태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A네요. 고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설력 fill out 해서 작성해 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 고용했어요 못했어요? 3 miles more 해서요. 3 마일 더요.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나 미터의 단위 쓰시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중에서는요. mile 이란 단어 쓰시거든요. 오답으로 2013년부터 14년부터 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ile 이란 단어도 알아두실 거예요. 전혀 고용했어요 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시네요. 답은 A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21번 문제 같이 가시도록 하죠. 문제 확인하세요. number 22 어 21 가셔야 되죠. 21 가시죠. number 21 let's go over a budget report 어 let's로 시작하면 뭐뭐 하자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자 그러면 let's 뒤에 바로 나온 동사를 잡으셔야 돼요. go over 그래서 검토하자 go over 리뷰하고 똑같거든요. part 3, 4에서도 우리가 purposing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go over 해서 리뷰 알아두셔야 돼요. go over 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온 걸 잡으세요. go over 하자 go over 하자 보기 확인하시죠. A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OK 나와서 go over 하자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러자 하는 것 같아서 잘 들어봤더니 뒤에 뭐라고 하냐면 let's put it over there 여기서 저기에다 두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런데다 여러분 over over 유사 발음 제거되세요. 비번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go over 리뷰하자 하고 얘기했더니가 I only did 저 이미 했어요. 제가 이미 다 끝났어요.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한 답은 B 그래서 뭐뭐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형태네요. 답은 B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겠어요. 22번 문제로 같이 가보시도록 하죠. 가시죠.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우주 마인드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 기출로 나왔거든요. 마인드는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앙금이 남아요 이렇게 해석하실 거예요. 우주 마인드 if I use your laptop 내가 당신 노트북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트북이죠. 노트북을 이용하면 마음에 앙금이 남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토익은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 니 볼펜 빌렸으면 너 기분이 상하겠어? 마음에 앙금이 남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나 기분이 나빠 쓰지마 이런 대화는 사실 잘 이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마인드 같은 마인드의 형태로 물어볼 때는 대부분의 답이 노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앙금이 남아? 기분이 나빠? 노! 아냐아냐 막는 남지 않아 괜찮아 사용해 써도 괜찮아 하는 승인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오히려 긍정의 의미라는 걸 우리 확인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랩탑 사용하면 마음에 앙금이 남겠어요? 우주 마인드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예스요? 기분 나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A에서 너무 당황했어요. 기분 나쁠까요? 예스 기분 나쁠까요? 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비즈니스 컨버세이션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C에서 봤더니 기분이 나쁠까요? 노! 아뇨 나쁘지 않아요. 고어 헤드 계속 진행하세요. 즉 사용하세요 얘기하신 그 답은 C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겠어요. 23번으로 같이 가시죠. 문제 확인하시겠습니다. 얘는요 A or B의 형태인 선택 의문이네요. or 앞에요. now가 나오셨으면 now 반드시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now or 가신데 선생님 저는요. now or 까지만 듣고 뒤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 or은요. 등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now or 그럼 뭐겠어요? later 이런 내용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Should I make a reservation now? 지금 할까요? or Do you want me to wait until 6? 아니면 6시까지 기다릴까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wait until 6까지 잡으셔서 지금 할까요? 아니면 6시까지 기다릴까요?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보기 내용 할까요?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A You can call them now. 나오래요? B 지금 나중이요? I appreciate your return call. 지금 나중이요? C Until 6 p.m. 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갔더니 지금요. A가 정답인데 선생님 예요. 유사 발음 제거 아니에요? 선택음문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유사 발음이 정답이 되시죠? 선택음문은 유사 발음이 답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You can call them now. 여기서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세요. 얘기하신 거죠. B에서 왔더니 I appreciate your return call. 그래서 회신 전화. return call. 회신 전화 해주셔서 감사해요? 상관없어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6시까지요? 아니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했더니 넌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답은 A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이제 우리 24번 문제에 같이 문제 확인하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나오셨는데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은 우리 900대를 노리는 학생들까지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평서문을 쉽게 가르쳐줄까? 막 고민을 해봤어요. 평서문이 시험에 나온 유형을 막 구분해봤더니 두 가지 유형이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동사가 굉장히 앞에 나와서 후다닥 지나가버리면 선생님 저 동사 못 잡았어요. 하고 끝난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보통 I로 시작하거나요. 혹은 It로 시작하거나 혹은 There로 시작하면요. 동사가 굉장히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I am 하면 동사 끝난 거거든요. 그럼 M 같은 경우에 우리 뒤에 있는 명세 잡아주셔야 되죠. 얘도요. It's 하면 벌써 동사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굉장히 짧게 치고 가시죠. There is 하시면 앞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 동사가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It's라든지 I am, there is 나오시면 못 들으셨어도요. 침착하세요. 분명히 비동사였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는 동사가 반대로 굉장히 뒤에 있어서 동사가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다가 내가 놓쳤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에 나온 경우 어떤 경우에 맞냐면 보통 더 로 시작하거나요. 혹은 디스로 시작하는 경우에 동사가 굉장히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더 하고 시작하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보통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더 해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주어로 끼면 전치사구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인지 우리가 혼동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동사는 뭐였어요? Was interesting 해서 사실 비동사가 동사인데요. 비동사는 의미가 없어서 뒤에 내용까지 잡으니까 흥미롭다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얘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흥미롭다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으신데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사실 워즈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비동사여서 들리지 않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형용사가 들리셨어요? interesting 이라든지 beautiful 이런 얘기 들리셨어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비동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신 걸 거예요. 그래서 interesting 흥미롭다 이 얘기 자꾸 하시면 돼요. 이제 보기 내용 확인하시죠.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A요? 흥미로워요? 흥미롭네요? C. How much is it? 자 보세요. 답은 뭐죠? 딱 떨어지죠. 답은 B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흥미롭네요 했더니 가끔씩이요. 흥미롭네요 했더니 나에게 더 말해주는 게 어때? 그래서 why don't you라는 표현도요. 얘는 지금 보기에 답으로 나왔지만요. 사실은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고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tell me more. 나한테 더 말해주는 게 어때? 너무 재밌다. 더 말해주세요.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얘가 흥미롭다 했더니 얼마예요? 답은 뭐죠? 답은 분명하게 P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25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문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앞에가 뭐라고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사가 굉장히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 am, it's, there is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뭐 나왔어요? there is 나오셨잖아요. 벌써 동상 끝났어요. is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is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 명사 잡아서 베이커리가 거기 있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베이커리 있죠? 베이커리 있죠? 베이커리 있죠? 자 이제 보기 내용 확인하시죠. 베이커리 있어요? 베이커리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렇죠? 하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베이커리가 있어요 했더니 저기는 보통 크루아상을 먹는데 아니요 거기 베이커리가 있냐고요. 거기 베이커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거든요. 베이커리 있어요 했더니 이벤트가요. 메이에 열린대요. 아니요 베이커리 있냐고요 했더니 it closed. 문 닫았어요. last month. 지난해의 문 닫았어요? 아 지난달이요. 지난달의 문 닫았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C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빠르게 빠르게 문제풀이를 하시려면요. 중요한 단어를 먼저 선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재생해 보시면서 내가 이 동사 혹은 이 의문사 잘 잡고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전에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part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part 3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part 3 밑줄 긋고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듣는 게 60이라면 미리 지문을 파악하는 게 40이에요. 40을 놓치면 아무리 잘 들으셔도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틀릴 수 있어요. 우리요. 듣는 것만큼 밑줄이 중요하니까 밑줄 긋는 거 키워드 선정하고 가시죠. 맨 처음 사실을 보였더니 Where is the man calling? 그래서 저는요. Where 했다가만 밑줄 글래요. 어디에서 전화했어요? Job referer agency 하셨는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직업 소개소 그래서 직업 알선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auto shop 나오셨는데요. auto가 발음으로 나오면 분명히 영국 여자 발음은 굉장히 어렵게 auto 하면서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uto shop 확인하셔야 되는데 auto shop은 자동차 판매하는 곳 Garden office supply store office supply store는요. 사무용품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2번에서는요. Why isn't the man able to use a daily service에서 남자가 daily service를 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Why isn't use service 밑줄 긋도록 할래요. 그래서 왜 서비스 이용 못해요? 어? Delivery service 하셔도 완전 좋을 것 같아요. A부터 봤잖아요. Isn't affordable 해서요. 가격이 적정하지가 않아요. Affordable은요. 가격이 적정해서 내가 뭔가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cheap 이라든지 혹은 reasonable 이런 단어들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B에서요. 프로젝트가 out of stock 됐대요. 뭐냐면 다 팔려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run out of 라든지 혹은요. sold out 해서 다 팔렸어요. 라는 표현과 같이 paraphrasing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C에서요. 버천트가요. 판매 상인이 is living for a day off. 그래서 day off 때문에 떠났어요. day off에만 비추길래요. D에서요. He is called to late. 너무 늦게 전화했어요. call to late 되셔서 너무 늦게 전화했어요. 43번 보실까요? woman most like you do next에서 여자가 do next 때 하는 거 뭐예요? A부터요. send some document에서 send 밑줄 글거든요. 혹은 document도 괜찮겠어요. B에서 stop by the shop 이따 밑줄 글고요. stop by 무슨 뜻이죠? 맞아요. 방문하다 라는 뜻이어서 visit이나 drop by 혹은 come by 하고 같이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C에서요. contact a colleague에서 전혀 콜리그 했다 밑줄 글래요. 컨택트는 보통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걸 컨택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stop by 컨택트 했다 밑줄 글면 약간 의미가 운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동료라는 뜻에다가 밑줄 긋도록 하죠. co-worker 하고 같이 파워 베이징 되시겠죠? see you revise a price tag요. 가격표를 수정해요. 저는 price tag 했다 밑줄 긋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난 후에 이제 들리는 음성에서 똑같은 답을 한번 찾도록 하죠. 음성 확인하도록 하실 거예요. 음성이 시작되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아직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41번에 보기에 눈을 드시고 보기를요. 외우다시피 속으로 직업 속에서 자동차 판매점 갈든 오피셔블레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점수대가 높으시다면 보기에 문제 3개를 파악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보통 상중하 내려오는 문제는 잘 푸시는데 문제는 상상하라든지 혹은 뒤집혀서 나오는 문제들 실수로 한두 개 틀리는 게 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뒤집혀 있는 문제까지 확인하시려면 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자 이제 눈은요. 41번 보기에 두시고 우리 문제풀이 시작하시죠. 직업 속에서 자동차 판매점 갈든 사무용 훈련 사무용 수정 갈든 오토샵 자 하고 답은 끝나면 그래서 recommend your 하면서 우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답은 이미 C라고 뽑을 수 있겠어요. 자 이어서요. 갈든 뽑자마자 빗두로 내려갔을 텐데 혹시 여기에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최근 시험 경향이 어떻게 나오면 deliver 왔어요. 그러면서 배달 왔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다른 장소였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였다거나 혹은 제가 선물 배달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친구 집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가 어디죠? 근데 학생들이 deliver만 두고 deliver shop 이런 식으로 많이 뽑으셨거든요. 안 돼요. deliver 나오셔도요. 끝까지 여기서 어디서 배달하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갈든 뽑았어요. 내려오셔야 되죠. 42번 내려오세요. 42번 보기에 눈만 치세요. 속으로 외치시죠. 싸지 않아요. 물건이 없어요. 데이 오프요. 너무 늦게 전화했어. 자 여기까지 아직 41번에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자의 음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여자로 목소리가 바뀌는 순간 42번 내려오셔야 돼요. 네 내려오셔야겠네요. 42번 내려오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뭔가 얘가 It's over 하면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시인데요. 2시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답은 뭐가 될까? 네 맞아요. call to late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로 가셔서 이제야 여자의 음성이 나오셨죠? 여자의 음성에서 답을 찾으셨으면 남자의 음성 시작되면 바로 내려오실 거예요. 혹은 여기에 우먼이 되어 있는데요. 우먼 둔 했을 땐 여자가 직접 내가 뭐 할게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남자 음성에서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목소리 끝나자마자 내려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오시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 대사 짧게 끝나네요. 여자 대사 얘가 뭐라고 하면 I will 하면서 send 뭐 뭐로 보낸대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시죠? 네 send가 똑같이 들린 답은 a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스크립트 확인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왠창 봤더니 hello I like to order 그래서 order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dry floor 이렇게 해서 말린 꽃을요 order 하고 싶은데요. floor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order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얘가 order 하려고 전화했구나라는 전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one of my colleague 동료가요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your garden에서요 우리가 답을 뽑았던 garden이라는 단어가 나오셨네요. 너의 garden을요 동료가 추천해 주세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남자가 어떻게 전화했어요? 맞아요. 봐도 colleague가 recommend해 줘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he said 그가 말하긴요 여기서 자랑하는 게 뭐야? best service 뭐에 자랑하고 있대요? daily service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배달해 주는 거에 정말 너희들이 유명하다고 나한테 추천해 줬어 라고 얘기하시네요. 여자가 그랬더니 unfortunately 하면서 뭔가 unfortunately 해오냐 but 이런 얘기 나오시죠. 내용이 전환될 때는요 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잘 들어보실까요? the daily service는요 for today 오늘 위한 daily service는 is over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normally a carriers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around 1 at the party 에서 출발하시는데 but it's already 다시 번 나오시죠? it's already over 2 o'clock 2시가 벌써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1시인데요 2시에요 이렇게 해서 late라는 표현이 나오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42번 문제를 뽑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자 대사 짧게 치고 난 후에 여자 대사 나올 때 I recommend 하시면서 사실 문제가 여자가 do next 뭐예요? 했거든요. do next 할 때 물고 나온 표현이 뭐였어요? 맞아요. I will 이런 표현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내가 뭐 뭐 앞으로 할게요. 저 뭐 할게요. 저 next 할게요. 라는 표현하고 같이 내용상 연결되시네요. 저 뭐 할 게 뭐냐면 send the email 이메일 보내줄게요. 뭐냐면 service rate에서 rate는 어떤 거냐면 비율에 따라서 가격표가 달라진 가격표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격표를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자가 뭐 할 거냐면 send some document 를 이메일로 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43번의 답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상중하 내려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시하시는데요. 사실 3월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뒤집혀진 보기가 많이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 문제만 좀 잘 커버하셔도 아주 좋겠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의 내용을 잘 습득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part 4로 같이 넘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답은 다시 한번 garden 이제 call to late 한시에 다 떠나는데 주시에 전화했죠? 세번째에서는 send some 그래서 service rate에서 price tag을 보낼 거예요. price tag이라기보다는 이제 price late표를 보낼 거예요. 답은 A 이렇게 되시네요. 자 이제 우리 part 4로 넘어가시죠. part 4에서도 우리가 밑줄 가서 보기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할 거예요. A에서 who is the speaker 있거든요. 저는요 who만 밑줄 걸려요. 누구예요? A요? service representative 여러분 servic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는 뭘 말하는 거죠? 서비스 사원을 얘기해요. 뭐냐면 제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제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서비스 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제 휴대전화가 고장났어요. 얘기하시면 서비스 데스크에 있으신 분이 본인이 기주국을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디자인하신 것도 아닌데 회사를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드릴게 하고 대책도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요 대표자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presentative 자체는 사실은 회사의 대표라는 뜻이 있지만 service representative 하면 그냥 서비스 사원 보시면 돼요. 그럼 sales representative는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영업사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겠어요. 본인이 가격 책정한 거 아니고 만든 거 아니지만 오셔서 우리한테 제품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요 sales representative 영업사원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head officer는요 official head officer는요 우리 산관 직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arket research는요 시장 연구원 보시면 되고요. 리셉션 리스트는 어떤 건물이나 들어갔을 때 앞에 안내대스피에서 우리 안내 도와주신 분들을 리셉션 리스트 보면 되겠네요. 72번에 what kind of product is a woman talking about 했네요. 전혀 프로덕트만 비추고 볼래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란 뜻이죠. A요 unmanned baker 에서 무인 차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B에서요 ultra light apparel 하셨는데요. 울터라이트는 초경량의 의류 얘기하신 거예요. C요 high technology 그래서 높은 기술의 무슨 얘기면 최신 기술의 어플리안시스 우리 아까 part 1에서도요 어플리안시스에서 스토브 같은 걸 배우셨거든요. 어플리안시스 뭐였죠? 아 맞아요. 가전제품 가전제품 그래서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의 가전제품 뒤에서요. A new style 보다 architect 하셨는데 architect은 뭐냐면 architecture은 뭐냐면 건축물 얘기하신 거죠. 73번이요. What will the listeners do next? Do next만 밑줄 글래요. 여기도 보기 한번 그 봐요. 베이클 어피럴 의류요. 그 다음에 어플리안시스 그 다음에 architecture 밑줄 글래요. 73번 스타트 브레인스토밍 하셨어요. 브레인스토밍 뭐냐면 아이디어 막 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뽑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거예요. B역 서브 더 리프리시먼트 간단한 베이버리즈라든지 혹은 스낵 얘기하시는 거예요. 쓰이세요. Hand out some document document 밑줄 글래요. Introduce new stuff 밑줄 글리도록 하실 거예요. 전제문장 봤더니 문장이 문제만 밑줄 글리도록 하실 거예요. 대화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해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 무슨 제품이야 무슨 제품이야 그 제품 얘기를 계속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요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지금 음성을 듣지 않아도요 우리가 문제만 제대로 읽어도 문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밑줄 긋는 게 이렇게 중요하신 거죠.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됐습니다. 우리 이제 71번부터 음성을 한번 재생하면서 답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점수대가 700점대 정도에 분포되신 분들은 보기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세요. 하지만 900점대 누리시고 해주면 문장 전체를 보시는 게 중요하시겠어요. 71번 보기부터 같이 가시도록 하죠. 71번 내용부터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어떤 제품? 다음에 부해? 누구야? 어떤 제품? 다음에 부해? 71번 보기에 눈 가세요. 자 얘가 뭐라고 하죠? 무슨 단어가 들으셨어요? 본인이 representative래요. 근데 앞에 sales나 service가 붙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한 거죠? 맞아요. representative 대표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대표라고 할 만한 단어가 뭐 있어요? 누군가의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뭐죠? 맞아요. head official 이라고 답을 뽑으셔야겠어요. 여러분 듣는 단어대로 그대로 뽑는 건요. 650대나 생기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문장을 해석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뽑으셨어요. 내려오셔야 돼요. 자 72번 보기에 눈 마주치시죠. The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and the trend analysis on the curved television market were perfectly effective. Our commitment to high quality products and excellent customized service has made a good image as well. But I believe most of the achievements were completed because of you, the employees. I appreciate your hard work and effort. 자 여기까지 뽑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차량이나 의류나 어플리엔시스나 아키텍처에 대한 단어 중에서 지금 들린 단어가 뭐였어요? 텔레비전이란 단어가 들리셨죠? 그럼 답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맞아요. C로 가시는 게 맞겠죠. 가전제품이라고 얘기하신 답은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73번으로 내려오셔서 73번 보기에 눈 마치세요. 속으로 외우세요. 브레인스토밍 간단한 간식거리 도큐멘트 뉴 스텝 뉴 스펙 간식거리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Today we'll share all the ideas that we have to prepare next quarter and set up the new year design. The aim of next year is how can we use the curved screen in the other appliances? I'll be the first presenter. 어 본인이 first presenter가 되겠대요. 이 사람도 지금 뭐 하겠죠? 우리가 shared idea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답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사실 이 부분인데요. 71번에서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보세요. 어떤 화자가 나와서 말을 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토익 선생님이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짧은 대화 속에 갑자기 제가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서 아 다른 직업 뭐가 될까요? 제가 되고 싶었던 직업? 제가 갑자기 변호사가 탁 돼가지고 변호를 막 한다던가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가 백화점이어서 제가 여러분 백화점 30분 후에 다 될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제 직업이 확 바뀌어서 손님으로 바뀐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관한 건요. 한 번 얘기하실 때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답을 못 찾으셨다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우르르르르 틀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혹은 장소를 물어볼 때는요. 절대 바뀌지 않음으로 띄어내시고요. 72번 푸시고 73번 푸시고 우리가 게싱해서 다시 한 번 71번의 보기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71번을 풀려고 했어요. 근데 안 들려. 이해가 절대 안 돼. 정보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도 안 들려요. 아직도 안 들려요. 아직도 안 들렸어. 아직도 안 들렸어. 이 정도 되시면 상반부가 지나갔다라는 느낌을 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셔야 우르르르 틀리는 걸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스크립트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기뻐요. 발표에서 기뻐요. 왜 기쁘냐면 as a present 이렇게 나오시네요. as a representative 그래서 제가요 대표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대표라는 단어가 나오셔서 우리가 답을 그대로 had official 이렇게 뽑으셨죠. 내려오세요. that our company가요 have achieved 해서 이루겠어요. 뭘 이루겠냐면 enormous 하셔서 굉장히 굉장한 큰 improvement 향상을 이루었어요. 어디에서요? on sales 나오셨네요. 그래서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냈어요. 그래서 판매가 아주 많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the aggressive 에서 공격적인 marketing strategy 전략과요 trend analysis 에서 유행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같은 것이요. 유행 분석이요. on the carved television에서 carved television 뭐냐면요. TV 화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지는 거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죠. 이런 TV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유행 분석과 marketing 전략이 market work perfectly 완벽하게 effective 해서 효과적이었어요.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텔레비전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어 얘네가 어 어 뭐요?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commitment 너의 헌신이요. high quality에서 높은 좋은 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좋은 질에 대한 너의 헌신과 그리고요 excellent customized 커스터마이즈는요. 여러분 고객에 딱 맞춰진 거 전요 왼손잡이 와서 가있을 때 이쪽이 편해요. 그럼 저한테 딱 맞춰서 디자인 된 거 customized 된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는 서비스 한 것이요. good image를 as well to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만들기도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품질에 대한 것과 커스터마이즈 서비스가 좋은 이미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뻗하는데요. 얘기가 전환되니까 우리 집중해서 보시겠네요. I believe 내가 느끼는요. most of achievement에서 굉장한 우리의 이런 달성한 것들은요. were completed 완성됐어요. because of you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요. 누구냐면 우리의 employee 지원 여러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뭔가 대표가 돼서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representative으로 답을 못 뽑았어도 얘가 뭔가 앞에 나와서 대표를 자꾸 얘기하니까 회사의 뭔가 중역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appreciate 감사해요. your hard work and effort 당신의 일과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today 오늘요. we will share 우리는 나눌 건데요. 뭘 나눌 거냐면 old ideas에서 생각을 나눌 거예요. 이게 지금 power phrasing 뭐라고 됐죠? 맞아요. brainstorming 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요. how to prepare 준비해야 돼요. next quarter 그래서 다음 분기인데요. 여러분 1년은 4분기죠. 그래서 쿼터는 3개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개월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셋업 우리가 설정할 건데요. new year design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해에 맞을 디자인을 셋업하기 위해서 brainstorming idea 나눠야 돼요. the aim 목포인요. over the next year 다음에 목표는 how can you use a curved screen in the other appliances 에서 다른 가전제품에 어떻게 하면 이 curved screen을 잘 적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I'll be the first presenter 제가 첫 번째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대화를 끝내시네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보시면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all employees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표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head official 혹은요 representative 들으셨으면 head official 뽑을 수 있겠네요. 어려우셨어요? 지금 600대나요? 생기초 여러분 너무 힘드셨으면요 괜찮아요. 우리 이런 문제 틀리셔도 우리가 목표라는 650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괜찮아요. B로 내려가셔서 어떤 제품이에요? curve to television 이런 얘기 들려서 curve to television 화면이 휘는 거요. 정말로 신기술이에요. high technology of fully answers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은요. 두 넥스 때 할 거 뭐예요? 제가 발표할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쉐어예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답은 A 이렇게 우리가 뽑으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대비해서 문제를 쭉 풀어보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신 이후에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틀렸던 문제들을 잘 복습하시면서 틀렸던 문제들의 똑같은 실수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선생님이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풀이 열심히 하셨으면 다시 한번 틀린 문제 복습하시면서 우리 3월 15일 문제 시험에서 우리 한번 대박 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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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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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